오늘도 한여름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31.5도까지 올랐던 서울 기온, 내일은 26도에 머물겠고요. 대구의 경우는 하루 사이 10도나 낮아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점차 날이 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광주 18도, 대구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서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26도로 예상되고, 전주, 광주 27도, 강릉과 대구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다음 주에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